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그리고 바벨로우를 했습니다. 오늘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쉬는 느낌을 가지면서 즐겁게 잘 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벨로우도 진행을 했는데 고립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광배근의 고립을 가지면서 했는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운동 같은 경우 워낙 안하다가 이런 고립운동 제가 예전에 많이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안하고 있는 건데 이런 고립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훨씬 더 이뻐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바람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가질 생각은 없고 당분간 이렇게 당기는 운동 위주로 이렇게 조금 더 당기는 운동, 이두운동 이 정도는 고립운동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훈련을 즐겁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어느 정도는 이쁘게 하면서 스트렝스 훈련을 즐기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저 같은 경우 요즘 RP를 거의 생각 안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뭐 RP10, RP9, RP8, RP7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회원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이 RP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느낌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두 개는 더 하겠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조금 RP 바탕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냐 하면은 무겁지만 들만하네 또는 오늘 가볍긴 한데 몸이 너무 피곤한데 이런 느낌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중량 선택도 올라가야 되는 날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오늘 가볍기는 한데 뭔가 몸이 너무 떨어지고 올라가기 애매한데 나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을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 제가 주로 훈련하는 중량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몸 푸는 중량도 확실히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중량을 들게 되면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몇 킬로까지는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바로바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데이터가 없으신 분들 내가 몇 킬로로 하는지 몇 킬로로 몸 푸는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신 분들은 RP라는 걸 통해서 나만의 이런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훈련량을 선택하려면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RP7 이하로, RP8 이하로 이런 걸 데이터 삼아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시면은 사실 저는 RP라는 개념을 스스로 훈련을 계획하여 한다고 한다면 남이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정도 훈련 강도를 하게 되면은 운동은 잘 되고 다음날 회복도 잘 되네 이런 게 느껴지고 이 정도 훈련 강도를 하게 되면은 오늘은 잘 들리지 모르겠지만 2, 3일 뒤에는 몸이 떨어지겠다 라는 게 다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아셔야 하는데 근데 이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훈련 프로그램도 계획도 해보고 훈련 일지도 잘 써보고 운동 자세도 많이 분석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훈련 중량을 선택하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RP 바탕도 좋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칭을 할 때 무게를 그냥 정확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제가 초중급자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선형적으로 무게를 정확하게 이 무게로 몇 번씩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이런 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이 생기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분들은 선형적으로 올려가 보고 그 와중에 내가 한 이 정도 RP인 느낌 할만 했는데 이때 분명 힘도 좋아지고 몸이 좋아졌는데 거기보다 좀 더 무겁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오히려 더 떨어지네 라는 경험도 생기라고 초보자들은 선형적인 증진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또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제가 말한 이런 중량 선택법이 역도 선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역도 선수들이 RP라는 개념을 별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뭐 불도끄립, RP 이런 개념도 없고 그냥 컨디션이 좋네, 나쁘네 오늘 올라가도 되겠다 이 정도 무게로 훈련장을 쌓으면 된다 이런 데이터들이 그냥 있는 겁니다. 몸으로 체득화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모른다면 일단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런 걸 따라가거나 RP라는 걸 이용해서 초보자분들도 한번 그런 느낌을 찾아서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훈련 양을 선택하고 이런 감각을 익히는 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나중에는 이런 감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내가 이런 느낌일 때는 몸이 이런 반응이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씩 생각하면서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